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노숙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노숙자들은요 GTA5 맵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밑에 하수구 근처에도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쯤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숙자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신발도 더럽고 바지도 더럽고 굉장히 꼬질꼬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트 쇼핑카트에다가 박스라던가 여러가지 물품들을 가지고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 박스 안에서 잠을 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텐트 같은 것들도 있어요 자 반대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같은 경우도 여기서 자 이분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돈을 받으십시오 오케이 받아 나이스 자 저는 굉장히 친절하답니다 굳이 대도시에서 노숙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쌍값의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잠자리가 있는데 그나마 좀 호화스럽게 살고 계시는군요 자 이분은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총을 한번 꺼내볼게요 거봐 뛸 수 있잖아 자 여러분들 다른 곳도 찾았습니다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요 비싼 술 드시네요 이런 거 사지 말고 옷을 사 입으세요 자 이분도 불을 쬐고 있고 이 불을 발로 차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진정하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노숙자분들이 주무시고 계시죠 일어나세요 에? 입 돌아갑니다 자 여기는 쇼핑카트가 있는데 밀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가져가고 싶군요 자 노숙자들이 저희를 피합니다 한번 따라가볼게요 저기요 잠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인터뷰 좀 요청드릴게요 아이씨 자 그렇다면 이제 노숙자의 주행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가자 가자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캐릭터보다는 느리죠 자 한번 따라가볼게요 따라가다가 이쯤에서 부려쳐 나이스 자 여러분들 노숙자분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부자 동네에다가 데려다 줄게요 자 여러분들 노숙자를 데리고서 바이누드에 왔습니다 이곳은 부자 동네니까 이분도 분명히 만족하실 거예요 자 노숙자 아저씨는 바이누드에 내려줬어요 이곳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잘 대줄 겁니다 아마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요 꼭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무시면 안 되죠 자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노숙자분을 제가 지금 구해드렸어요 트렁크에 태운 다음에 이제 안전한 곳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도 노숙자가 있군요 이분도 태우고 가겠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기 때문에 이분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적지는 바랄라입니다 고객님 발사 나이스 샷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 동료들을 모아왔습니다 이분들도 다 노숙자예요 이제부터 이 노숙자분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노숙자들 사이에 꼈어요 이제 누가 노숙자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가 이곳에 잠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소독해드리고자 저희가 직접 찾아왔거든요 이제부터 이곳을 소독하도록 할게요 자 이분들한테도 자 소독약을 드립니다 소독약 자 이분들한테도 선물 오케이 이분들한테도 던지고 자 여러분들 저희가 무료로 노숙자분들의 집도를 소독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노숙자의 내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밍런처를 몇 발까지 못 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발 자 그렇다면 이제 노숙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표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GTA5의 노숙자 같은 경우는요 일반 시민과 비슷해요 단지 몇 가지의 행동 양상이 추가되었지만 그냥 별다를 거 없는 NPC입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